역시 요런거는 별로 인기가 없네 엑스퍼트 머드 가야돼 T2 뭐? 라나시오? 젤따다 젤따 젤따인데 공격기능이 없어 아 이거 또 이렇게 만들어놨네 거지같이 이렇게 점프해서 뒤로 오게 만들어놨어 아우 저 깜짝이야 놀랬잖아 아 뭐야 아 저 위에 갑자기 생겨 어허이씨 아 젤다의 전설인데 젤다가 아니고 이름은 링크에요 사람들이 오해 많이 하시는데 젤다 안해보신 분들이 이름은 링크입니다 사람들 젤다라고 많이 하는데 에헤헤 사실 이름은 링크고 저도 헷갈렸는데 이름이 루이지라고? 긴소리 하지마 초록색이면 다 루이지냐 오른쪽으로 가야되었구만 아 간다한 하죠 뭐야 이거 아 아직 살았어 아직 살았어 아 아이고 거북이를 이렇게 아 잘했는데 이게 점수에 저기 자기가 만든 맵을 많이 플레이하고 그러면은 점수가 올라가지구 추천같은거 많이 받으면 아이템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뭐 캐릭터같은것도 열리고 배치할 수 있는게 더 늘어나 네 네 젤다님 젤다님 들고있는거 방패죠 저거 성경 아니죠? 젤다님 아 지링크님 넌 루이지 알겠냐 이제부터 점프터 못하는 녀석이 젤다님 잉크래 잉크 어? 다르지 아까랑? 어 뭐야 패턴이 다르잖아 괜찮아 아 아 아 그럼 거기 서야지 그냥 그걸 또 점프하겠다고 아 아 다 왔는디 화가산 돌원숭이님 백알 감사합니다 고맙십니다 하하하 화가산이 어디야 어 쉬었다 벽 점프 안돼요 벽 점프 안돼요 이거 1탄이라 벽 점프가 안돼요 아 진짜 짱 아우 진짜 이기 화가산이 아 오공 손오공의 고향이야? 거기가 화가산이야? 아 그래요? 쩜 그날 돌산 아니었나? 흐헤헤헿 점프해서 약간 옆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점프하면서 뒤로 약간 침착하게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쉬운 플레이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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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뒤로 살짝 아아 좀 좀 좀 좀 점프 아이고 자 제가 헷갈리네 자 점프 뒤로 살짝이요 요거는 점프 뒤로 살짝 점프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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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아아 그냥 아니 그냥 올라가서 그만이란 얘기인데 아 그게 안되네 나와봐 내가 할게 아 이거 말한대로 하질 못해 얘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종수가 지금 하고 있었는데 좀 힘드네요 아 죄송해요 처음 하느라고 좀 약간 적응이 안되네요 네 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못해 한반 좋았다 한반 침착하게 좋아요 어떻게 점프해서 약간 뒤로 앞으로 점프하면서 뒤로 점프하면서 이케 아니 앞으로 점프하면서 앞으로 점프하면서 뒤로 약간 이렇게 앞으로 점프하면서 뒤로 약간 이렇게 침착해 찬찬하게 해요 침착해요 침착해 움직이지마 왜 안가지지 뭐가 잘못됐나 점프력이 너무 높아서 그렇지 점프력이 너무 높은거 같아 소점프로 소점프 그래 빅점프라 그래 아앗 아니 왜 벽점프도 안돼 일단은 적으로 가지 말자 오른쪽으로 가자 아 저 타이밍 애매하네 잡아먹힐 타이밍이야 자 오케이 오른쪽으로 갈겠습니다 오른쪽이요 어 오른쪽도 애매한데 아우 애매한데 이게 입은 왜 벌리냐구요 입을 벌렸습니까 제가 집중하고 있나보죠 큰일날 뻔했다 오늘 엑스퍼트 모드 켜나갈 뻔했다 와 노말도 이런데 이거 꽃의 위치가 좋지 않아요 지금 자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자 천천히 좋아요 아이고 아니 한 번에 나오든가 아니 뭐 좀 규칙성있게 나와야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뭐 지 멋대로 나와애들이 조우수가 그립다고 천천히 갑니다 아 침착하고 자신감있게 남자답게 해줄거야 해주고 말거 말고 해주고 피해주고 가주고 어떻게 하냐 타이밍이 완전 엇갈리는데 뭐 무조건 맞으라는 얘기냐 무조건 맞아서 가면 그나마 좋은데 맞구가 안 맞았다요 맞으려고 하면 안 맞을것이고 안 맞으려고 하면 맞을것이다 역시 순신이형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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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오케이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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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못들고가요 힐타는 거북이 안들어지잖아 마리올타는 마리올타는 소 이지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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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